골반염은 질이나 자궁경관에 번식하고 있는 세균이 난속, 나팔관, 복강, 골반, 복막 등 생식기나 장기까지 번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. 골반염은 다양한 부위에 발병하게 되고요. 주요 원인은 성병을 일으키는 클라미디아나 임균으로 성관계에 의해 질과 자궁경부에 감염되고 이후 자궁 내막과 나팔관, 난소 등 위로 퍼져가게 됩니다. 그 외에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, 연쇄상구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본래 질에는 외부균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면역력이 저하되면 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돼 감염되게 됩니다.